넌 모르는 거야? 모르는 척하는 거야? 내가 보기에 준호씨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그거 아닌 것 같아. 내가 물어봤어. 이준호는 우영호를 좋아한다. 사실입니까? 취조를 했네. 준호씨는 뭐랬는데? 이준호씨는 어떤 사람이 있어.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?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돌렸어.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네. 내가. 이준호 좋아하는데? 우영호 변호사님! 나 그럼 좋아한다고 해.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? 너는 준호씨 좋아? 이준호를 떠올려봐. 어때? 이준호씨? 네? 이준호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제가 이준호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 저를 만져와야만 확인하실 수 있나요? 저를 만지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? 저랑 같이 있어도?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면 잘해주지 말라고요. 저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에요. 그럼 영호한테 가서 말해요.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 아니라고. 이준호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.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준호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되었습니다. 이준호씨 ç understands?